후두티 입니다. 티라고 하기에는 사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이거를 반으로 잘라 달라고 수선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단 선을 가운데를 자로 재서 그려 놓은 상태에요. 바로 가위로 자르면 지금 이게 두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붕 뜨게 될 것 같아서 핀을 좀 꽂고 자르도록 할게요. 가운데를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핀을 꽂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른 뒤에 맞추려면 이게 지금 거의 사이즈가 이불 사이즈여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가운데를 자르기 전에 먼저 이 가운데 옆으로 또 좌우로 이렇게 한번씩 바꾸고 자르는 게 좋을 듯 해요. 그래야 이 원단이 두겹이라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것이 좀 막아질 것 같거든요. 땀을 좀 크게 한 뒤에요. 밀리지 않도록 잘 잡고 이 뒤에 원단이 찝히지 않도록 잘 피신 뒤에 복잡하게 해드리는 것보다 제가 지금 고치려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핀을 꽂지 않았다면 이 뒤에 안감이 굉장히 신경 쓰였을 텐데 그래도 핀으로 고정된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히지 않았겠지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쭉 갑니다. 이 부분을 리 조금 고민스러운데 일단 좀 자른 뒤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요. 여기는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오진 않았고요. 여기까지 안쪽에서 원단이 찝힌 게 없는지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예 전혀 찝힌 데가 없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 안심하시고 옆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자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으로 또 한번 박아주고 잘라 보겠습니다. 자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두 줄이 박혀져 있는 거가 잘 박혀졌어요. 이렇게 이제는 양쪽을 눌러놨으니까 뭐 두려워할 것 없이 가운데를 자르시면 되죠. 아이고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어떤 처리를 해주더라도 일단 얘가 들어가는 시접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바로 끝에 오잖아요. 그럼 얘를 좀 안으로 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뜯어주고요. 여기를 좀 뜯어내서요. 얘를 좀 감쌀까봐요. 더 이렇게 안쪽으로. 이거 좀 잘라낸 뒤에. 잘라낸 뒤에.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시접이 이만큼 확보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모자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모자가 약간 이쪽으로 떨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후드티는 원리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렇게 반을 잘라야 할 경우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주름을 좀. 이쪽을 더 뜯. 이쪽까지 뜯은 뒤에. 여기를 조금 철철시 이렇게 땡겨서. 한 0.5인치 정도만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에서 받게 되니까. 겉에. 스티치가 안 보이겠죠. 지금 저한테. 요런. 테이프가 있어요. 지금 느낌이. 지금 요런. 양털 같은 원단과. 되게 매치가 잘 돼서. 마침 있어서. 얘를. 왜냐면 지금. 얘를 많이 접어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후드를 안으로 밀어 넣는 것도 문제지만. 안으로 너무 접어 넣게 되면. 또. 이 앞에 폭이 또 좁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요 위에 바로 얹는 것으로. 디자인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하구요. 요거는 또 혹시 모르니까. 앞에 좀 이렇게 여유를. 남겨 놓으세요. 그래서. 실을 이제. 이 테이프 실에 맞게. 바꿔 주시고. 테이프가. 이게 좀. 탄탄한 건 아니고. 약간. 이게 좀. 살짝 요 정도가. 이렇게. 텐션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올리세요. 밑도 막. 억지로 잡아 당길 건 없구요. 그냥. 자연스럽게. 음. 최소한으로만. 그냥. 4분의 1인치 정도. 이렇게 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분의 1인치. 자연스럽게. 절대 잡아 당기시면. 오히려. 오그라들게 될 것 같구요. 오히려. 밑을 좀 펴 주세요. 위는 그대로 놓으시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요. 지금. 여기 부분이. 주머니를 잘랐잖아요. 사실 여기가. 되게. 두꺼워요. 그러나. 원래 원단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요 정도는. 꺾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따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두껍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다 꺾이기가. 힘들다 하면요. 여기를 뜯어내세요. 여기 뜯고. 여기 뜯어서. 얘를 따로. 접어서. 안으로. 접으신 뒤에. 그냥. 이렇게. 따로. 지금 여기도. 탑스티치로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만 뜯어서. 안으로. 시접을. 집어넣은 뒤에. 그 위에서. 이렇게. 박아주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땡김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박혀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안으로. 접으시는데. 너무 길게 잘랐네요. 이 정도 하고. 얘를 이렇게 잘 개켜서. 이불 개듯이. 잘 접어서. 이렇게. 얘가. 이 끝부분이. 너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게 보이지 않게. 요. 겉감이 안으로. 조금. 들어오게끔. 그게. 안전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테이프가. 이 부분이 안 보이게끔. 하셔서. 핀을 하나.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핀을. 꽂을 필요는 없구요. 이렇게. 중간중간은. 한번. 꽂을 필요는 있어요. 테이프가. 밀려서. 박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요정도. 단위로 해서. 요렇게. 안으로. 겉감이 좀. 들어오게끔. 요. 요것도. 끝에. 밑에. 처럼. 그냥. 접어서. 이렇게. 마감. 하고. 이제. 박아볼게요. 자. 할 때. 옆에. 요. 부분. 겉감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 다음에. 체크해 보세요. 뒷부분. 어떻게 됐나.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핀처럼. 이렇게. 잡고. 움직이지 마시고. 핀처럼. 잡고. 자. 요렇게 됐거든요. 안에. 요렇게. 근데. 이쪽. 요렇게. 잘 될 것 같죠? 운소산. 할 때는. 이런 도구. 저런 도구. 테이프도 그렇고. 이것 저것. 다. 필요한 거 같아요. 우연히 아튼 잘 맞는 테이프가 있어서. 작용을 하는데. 이제. 아휴 여기가 두꺼운가 봅니다. 두꺼운 것은. 아무리 이렇게. 청바지처럼 딱딱한 문단이 아니어도. 손으로 이렇게 넘겨 주면서 하셔야 되요 아니면 바늘이 부러지고 감아도 다 쳐요 끝부분은 아 다 됐습니다 이렇게 안도 이렇게 거의 이질감이 없죠 2개가 소재가 항상 중요한게 색깔 소재 그게 중요한 거에요 다 되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안에 박아서 넣었구요 후드티가 이렇게 가운처럼 되었어요 보이시죠 완성